김선아아 들어와 봐봐 그거 해봐 그거 신청해봐 선아야 오! 응? 하이 귀여워 나도 고양이 있다 유린아 인사해 안녕 하이 유린 아 진짜 웃긴다 나도 고양이 있어 유다해 나만 없어 고양이 너만 없어 내가 고양이가 돼야겠다 야 선다야 우리 노래 불러달래 피리를 불어라 뿌 뿌 뿌 뿌 뿌 뿌 뿌 피리를 불어라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반을? 몰라 내가 아까 팬분들 보고 몇 분째냐고 물어봤는데 10초째래 뭐 뭐 뭐 근데 이거 한 시간 하면 꺼지는데? 어 진짜요? 어 그러면 너 곧 꺼지겠다 이거 지금 속이는 거죠? 아니야 진짜야 우리 인스타 모른다고 사귀는다지 아니야 한 시간 되면 너무 하시네요 진짜 1, 2, 8 이렇게 하면서 꺼져 어 진짜요? 오 피리말고 보라야 너가 불러봐봐 뭐 그러면 우리 한 소절씩 배틀로 가볼까요? 피리... 피리를 불어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간다 그 다음 수연이 어 어 어 어 어 I know what you want for me 피리를 불어라 헤이 하하하하하하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? 가사가 다르잖아 아 나 다른 노래들로 다 부르자고 한 거였어 안 나 나 너 하하하하 그러면 너가 피리셨겠지? 그러면 숨은 비밀을 봐 오자이 저기 피 빠져들어 봐봐 소연언니 포카 띠리리리띠 띠리리띠 띠리리띠 띠리리리띠 띠리리띠 띠리리리 데자뷰 오 어 들렀다 들렸어요 데자뷰 띠리리띠 띠리리띠 데자뷰 있잖아 띠리리띠 대자뷰 노래 다시 똑바로 골라봐 제목만 알아요 장난치 난 피리를 너무 좋아해 괜찮아요 저도 제가 나온 드라마 다 안 봤어요 왜 제가 나온 드라마 안 봤으면서 내 캐릭터 이름들 모르면서 여러분 같이 합방하고 있는 분들과 영혼을 나눈 사이입니다 하나가 질문지 읽어주세요 나 질문이 근데 안 보여 왜 안 보이지? 아니 아니 질문이 한글이 없어 뭘 읽어줘야 될까? 영어 너가 읽을 수 있는 거 해봐 큐티 예아 I love so very very 큐티 세연 언니만 안 웃고 있어 지금 그럼 이제 제가 질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치 딱히 질문이 없어 왜냐면 나는 아까 질문을 많이 했거든 하이 가이즈 do you have a question? 놀래라 영어로 물어봐야 대답해 주지 않아 좋아좋아좋아요 좋아요 야 다른 퀘션? 나 지금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말하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이거 한시간 하면 꺼지는데? 어 진짜요? 어 그러면 너 곧 꺼지겠다 지금 석이는 거죠? 아니야 진짜야 우리 인스타 모른다고 석이는 거지 우리 인스타 모른다고 석이는 거지 너무 하세요 진짜 하하하하하 저희 노래는 근데 진짜 다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올 노래들도 다 좋아요 하하하하하하하 어떡해 빨리 들려드리고 싶다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저 잠들기 전과 운동을 하러 가는 길이던 뭐 어딜 가는 길에 계속 저희 노래 듣고 있어요 곧 나올 노래 너무 좋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에 관한 이과 Raj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